수원 광교에 있는 시은소 교회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원시와 주차장 공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은소 교회는 내년 1월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시은소 교회 김철승 목사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여러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교회 본당을 개방하는 등 교회 시설을 사회 공공재로 활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.